동탄 테크노밸리와 메인 주거타운을 중심해 동탄의 라이프스타일을 리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쾌속 교통망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선납숲 공원의 푸르름을 모두 누리는 자리 그곳에 더챔버 라티파니의 특별한 가치를 더합니다. 1. 3. 취미 조화로운 품격과 편의의 공간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 문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 휴식, 주거 기능이 복합된 오피스,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투타입의 멀티 스튜디오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공간을 선보입니다. 최적화된 평면을 적용한 신개념 리빙 스페이스 파크하우스는 고급 마감제와 빌트인 가전을 전세대에 적용하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원스톱 공간을 완성합니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공유 미팅 룸 체어 키친 수준 높은 일상이 자라는 품격 높은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만나십시오. 터챔버 라티파니 한글자막 by 한효주